한국국토정보공사 한 번 저 소감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전봇도 있고 개가 오줌 싸고 하는 그런 이야기 개가 있었거든 주요 작품이 뭐예요? 결함된 거 맞죠 시를 씁니까 소설을 아 원래 시킬 썼는데요 책 한 번도 있구요 책 이름이 뭡니까 눈썹 꽃길에서 길을 찾고 아 그러면 그 주제는 일상적으로 인터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거 찍는 거 중에 안 보여 아무리 보세요 그러면 원래 등단을 하셨습니다 구청작가로 어우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연자돌림에다가 어쨌든 비슷한 끈을 찾으려고 딱 찍으니까 또 찍히네 오늘 완전 그리고 어디로 통합도 했는데 배고파는 잘 안 보냈는데 배고파는 수요 동갑 이런림에다가 수요 이런림에다가 저의 가슴 이런림에다가 수요 이런림에다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